ok 안녕하세요 아쉽습니다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메탈 서버 인데요 서밋 이에요 자 메탈기어 서버 티아사 티아사로 교체했습니다 나사는 깎였는데 밑에 사져나는 것은 나사가 짧은게 아니라 길어서 그래요 저기 메탈 서버가 길어서 그래요 아깝나요 자 그러면 지상구가 얼마나 넘냐면요 오와 나무가 있어도 나무가 또 모기 쑥 들어주고 쑥 들어주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우린 이 나사 없네 잠깐만요 이게 차가 이거 나사 가운데가 어디겠죠 아 사실 이쪽 뒤 이쪽도 덜렁덜렁거려 이쪽이구나 이쪽 덜렁덜렁거려 덜렁덜렁거려 가지고 이쪽도 보셨어요 또 덜렁덜렁거려 가지고 보조시켰습니다 떨어지 않았죠 하여튼 뭐 이것도 이것 좀 볼게요 자 지향을 뭡니까 지향을 뭐죠 예 주행을 잘해야 되겠죠 그쵸 못생겨도 맛은 좋아 자 일단 천천히 자 옆으로 구짓 구짓 짜자자잔 멋생겨도 맛은 좋아 자 천천히 오 좋아요 서밋 구짓 구짓 아 락을 장악하다보는 건 조금 락을 풀까요 어 락을 풀었는데 퍽퍽한거 같은데 그래도 자 자 거침없이 달리는 거침없이 달리는 우리의 서밋 이게 오늘 행정사이기 때문에 자빠질 수 있는데 뭐 자빠지지 않아요 차가 워낙 잘 가니까요 그냥 그냥 가는군요 그냥 가는군요 그냥 가버리면 서밋 자 뒤로 다시 거침이 없습니다 뭐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지금 알아서 가요 천천히 저저저저 너무 잘가 너무 잘가서 징그러워요 하하하하 너무 잘가서 징그러움 자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속도 오케이 잠깐 왼쪽으로 휘는 거 같으니까 왼쪽으로 준다면 보름을 오른쪽으로 살짝 좋아요 시선은 높으면 할까요 오우 잘 달리죠 슬리퍼 카치트 슬리퍼 카치트 조금 잘가는데 저장일까요 오우 잘가네요 아까 스키드 있던 차는 밑에 끓겨서 있는데 얘는 조금 높여놨어요 이거라도 잘가네요 오우 저저저저저저 발목 절단 발목 절단 날 뻔했지 약간 온도가 나네요 그렇죠 약간 온도가 나지만 점프 점프 오케이 자 볼까요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또 교체하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하게 청소를 좀 하고 아 스프링이 좀 강한 스프링 같은데요 그렇죠 스프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강한 스프링 같은데 강한 스프링 스프링이 좀 강하니까 잘야되더라고요 웰리 나중에 윌리바 한 번 달아보죠 윌리바 나중에 윌리바 한 번 달아보세요 윌리바 자 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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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사마 개발리자 그리고 락 자 락 풀고, 잠그고, 풀고, 잠그고, 락을 잘구고, 풀고, 잠그고, 좀 뻣뻣한게 있는데요. 요거는 차가 지형하면서 좀 부드러워질겁니다. 차동이 되어야되고, 차동이 되어야되고, 차동이 되어야되고, 차동이 되어야됩니다. 펜죽이 잘 되고 있구요. 자,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발핀도 조용을 드릴게요. 예, 두개 다 준비됐습니다. 출발! 아, 오케이! 짜잔!